오늘 200인업 준비하실데도 한 시간 걸렸어요? 네. 오늘 한 7시간 정도 걸렸어요. 그렇죠. 네, 2시간 정도 걸렸어요. 그럼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? 오늘 새벽 다 잤어요. 생각보다 자신 있어요.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스스로에게도 도전이고. 진짜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되게 자신 있게 시작했는데. 아, 어떡하지 이거? 크림을 못하겠는데? 시작하자마자 그래버리니까 정신을 아예 못 차리겠더라고요. 지금 박원재 씨가 인터뷰하다가 잠깐 나갔대요. 아, 진짜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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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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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잘해야지. 저는 이게 큰 공부가 되는 거죠. 아, 그러게.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. 아,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본인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, 그렇죠? 저는 이게 돈에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진짜 한 번 해봐야겠어요. 너무 아쉬워요. 염, 먹기에요.